자, 얘들아 이제 우리가 현장 강의는 종강을 했어요, 그죠?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열심히 중간고사로 공부를 해야 되죠? 근데 중간고사 공부가 되게 하기 싫고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샘이 오늘 이걸로 좀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해봐, 날 봐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짓게 자, 지금부터 딱 3시간만 공부하면 내가 너의 통장에 내일 10억을 줄게 공부할 거야? 당연히 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10억을 줄 테니까 혹시 내일 죽을 수 있겠어? 그럼 넌 어떨까? 안 받겠죠? 왜 그럴까요? 내일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, 그죠?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? 또는 잠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안 될까? 또는 친구랑 약간 수다만 좀 떨면 안 될까? 잠깐 산책하고 오면 안 될까? 아, 오늘은 좀 놀지 뭐 컨디션도 안 좋은데 잠깐은 여러분이 그 10억을 받을 때처럼 기쁠 수는 있어요 근데 시험 결과가 안 좋잖아요? 그러면 이게 두고두고 후회를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치질에 걸리고 막 엉덩이 종기가 나고 힘들어 근데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 그 고생은 추억이 돼요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자기가 고생했던 그 기억이 미래의 결과에 따라서 포장이 달라져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이게 정말 나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? 라는 의구심이 든다면 그 미래의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결과가 좋았을 때 분명히 빛나는 추억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너무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기쁘게 보낸 그 하루가 나중에 시험 결과가 망쳐졌을 때는 정말 눈물 뚝뚝 흘리는 후회가 되니까 오늘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마지막 종강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도요 안녕